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업종과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단은 KB투자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여러 쉬어가고 있는 업종 많습니다. 그중에서 또 철강주들도 최근에 많이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철강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주들이 상상했던 오륜 곳쯤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중국 쪽에서 어떤 식의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에서의 철강석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철강석 가격이 지금 현재 지난해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폰당 100달러 이하로 지금 현재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이전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중년제 환경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이런 탄소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주가에서 중년제 소외가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탄소 이거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지속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협박력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철강수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숫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이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이런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와 이거 계속해서 되는 거 아니야?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철강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꺾이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다시 실적으로 돌아가보면 꼭 나쁘지 않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리레이팅이 나타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철강수들을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농목재강 알루미늄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철강주들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현대제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좀 낮은 PBR 지수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런 PBR 지금 현재 0.3배 영역까지 지금 현재 낮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거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따졌다. 실제 뭐 0.5배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주가가 뭐 6만 원대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에서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제철입니다. 현대는 어디다가 납품을 한다? 현대차에 납품을 한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현대차에만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현재 가전 쪽도 아주 잘 되고 있죠. 가전 쪽에 대한 것은 다 냉연 쪽인데요. 냉연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동차 강판이나 소강도 이런 봉용 강류 같은 이런 게 계속해서 판매가 확대 중이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이익이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때의 실적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즉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올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감산이 일시적이고 과거 10년처럼 내년 증산하고 중국산 저가의 이런 교란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분기 실적까지는 지금 현재 계속 계속해서 가시적인 시점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이 탈산소 정책으로 신규 증서를 계속해서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22년도에도 감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저가의 영향력이 조금 축소가 되고 중국의 지역의 이런 철강 산업의 이런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또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건 뭐예요? 22년도에 바로 북경 동계올림픽이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올림픽 이외에 3월 이런 중국 철강 생산과 수치가 확인된 후에도 철강 업종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더 개선되고 이렇게 되면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낮은 PBR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임 잘 들었습니다. 철강주 중에 현대제철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요즘 좀 지지부진한 상황, 앞으로 흐름 어떨지 궁금한 상황이니까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